ад longtemps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번엔 게스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카이랑 통화 하겠습니 그렇다 카, 있다 카이 어딜 간다 카이 아عم, 전 스케쥴히 가고 있어요 고생 끝에 밥이 온다고 알고 있죠? 네네 거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세호랑 재준이랑 재성이랑 있거든 고생 끝에 밥이 온다가 사실은 오늘 인지도 테스트를 했는데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몰라요 피디님이 꾸역 꾸역 몰라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디님이 꾸역 꾸역해서 저희가 시즌2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의 자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하네 야 그 얘기는 가만있어봐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그걸 왜 이뻐꾸로 발설해 우리가 돈이 없지 그게 없어 혹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전세계 팬들이 저 앨범 기다리는데 근데 앨범은 대충 언제 소스가 있어요? 언제 나가나요 방송이? 이게요? 이거 언제.. 아무 때로 내일이라도 내보낼게요 원하시면 원하시는 날짜 내보내드릴게요 하이 하이 우리 계절감각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형 어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카이 씨만 진짜 카이 씨만 날짜 맞춰드릴게요 아 저 근데 갈게요 형 어? 갈게요 형 어? 진짜요? 뭐 숫자로 온 것처럼요 일단 그러면 상엽 씨 상엽 씨 어? 어? 통 연결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상엽아 네 나 재성이야 그래요 어? 나 지금 고생 끝에 밥이 왔다 촬영 현장에 가든 어? 아름 있어?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어 여기 지금 세윤이 형도 있어 어 세윤이 형 어 삼촌이야 상엽아 어 삼촌 어이 장엽아 저희 재성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어 재성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네 말씀하세요 여보 시즌2를 갈 텐데 함께 하루만 재밌게 즐길 시간이 혹시 나눔이 가능한지 우리의 시간을 팔로우가 되는지 우리의 스타 아니냐 우리 안에 있는 스타 아니야 네가 아 이게 섭외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니 그냥 진심으로 부담 갖지 말고 우리를 같이 하루만 팔로우를 그 함께 시간을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면 되잖아 우리끼리 상엽아 우리는 다 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 내가 형들을 다 좋아하지 어 아 참나 참나 근데 뭔가 형이 좋아 형들이 좋아 나 뭔가 이상한 거 불안해 아니야 절대 너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 어 진심으로 너 시간 편할 때 우리가 커피차를 너한테 대접할게 너희 다 맞춰줄게 아니 형들이 부르면 갓게 아 진짜? 어 갓게 갓게 야 작가님들 소리 지른다 형들이 부르면 가야지 내가 아니 형들이 부르면 갓게 아 진짜? 어 갓게 갓게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 내가 문제 procure 또다른 사람이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